인비디어라는 그런 신화를 만드는 회사 진짜 초대박이네요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역사를 바꾼 초대박 상품이라는 아주 짧은 만물상을 김흥수 논술위원께서 재미있게 쓰셨네요 그 글의 마지막을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정말 생성형 ai 칩에 전 세계 여러분들 시장 점유율을 80%로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100불을 팔면 61불을 여러분들의 이익으로 얻게 되는 거네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판매로 작년 4분기에 221억 달러 매출에 136억 달러 이익을 냈다는 실적 발표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100억을 팔면 61억 이익을 누린 겁니다 엄청난 거죠 오늘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한 겁니다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할 때 이렇게 내려왔지만 또 올라갔습니다 어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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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 이상 정도 오른 것 같아요 0.36% 올랐네요 오늘 종가가 788불 17센트네요 어마어마한 회사네요 오늘은 1조 2조 조금 못 미쳤네요 1.97조 엄청난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지만 세상은 제가 늘 방송에서 강조하지만 반도체 칩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 중에 제 자신의 시야도 좀 넓히고 또 여러분 시야도 또 넓힌다는 의미에서 이런 기술적인 분야나 이런 부분에 방송도 좀 자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 탑기사입니다 탑기사에 야구선수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상단에 엔비디아가 거의 시장가치 2조 달러에 육박하게 됐다 이유는 지칠 줄 모르는 그런 ai 칩에 대한 수요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꼭지를 3개 정도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겸 해 가지고 보니까 엔비디아는 목요일 하루 동안 2760억 달러 이상의 시장가치가 추가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대한민국 여러분들 1년의 수출 여러분들 수출한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 시장가치가 만들어지게 된 거네요 이것은 어떤 회사가 하루 만에 창출한 시장가치보다 더 큰 수치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반도체 칩 제조업체가 얼마나 극적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가오는 인공지능기술품의 상징이 된 폭발적인 매출과 이익성장에 힘입어서 금요일 날 시장가치가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년 전 시가총액은 5126억 달러로 7일에 랭크됐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5126억 달러의 시장가치가 2조 달러에 가깝게 성장합니다 4배 정도 성장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엔비디아는 수요일 늦은 시간에 발표된 분기별 성과에서 수익이 8배 이상 급증했고 분기별 매출은 1년 전문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소위 매그니피센트 7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구글, 메타,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죠 아마존 기술 건물 그룹 중에서 또 눈에 띄는 성장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얼마나 참 좋은 세상에 살게 됐습니까 방송 마치고 저녁에 유튜브 방송을 볼 때 저는 궁금한 지역의 다큐멘터리를 참 즐겨보는 편인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서 직접 여행을 하지 않고서 또 이렇게 집에 앉아가지고 본인이 알고 싶은 그런 콩고 사태, 쿠바 사태 그다음에 뭐 그런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의 이스라엘 정착민들하고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정착민들의 갈등 문제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유튜브에 여러분들 올라가는 영상이란 것이 어마어마할 건데 그걸 다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오늘 이 기사에 보니까 엔비디아의 유성 같은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가 다섯 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주가의 상승 성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 주가 지수는 S&P500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성장 지수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이 발생하죠 대단하죠 200% 이상 정도 성장한 거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소개됐던 것 같은데 오늘 한 번 더 보시죠 이게 분기별 순이익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이거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이렇게 여러분 보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 빌리언이 10억이니까 분기별 이익이 100억 달러 120억 불에 2024년 4분기에 120억 불 분기별 이익이 120억 불이네 이런 주가가 폭등을 하죠 정말 참 놀라운 놀라운 기업이네요 여러분 다음번에 보실 거는 이거는 이제 수익 성장률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수익 성장률 보시게 되면은 이게 가장 회사가 이 푸른색이 마이크로소프트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 메타 그 다음에 검정색이 테슬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색이 엔비디아입니다 다른 미국을 대표하는 굿지의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스나 이런 게 비해가지고 성장률이 비약적이죠 수익 성장률이 이게 2년 전, 3년 전, 1년 전 1년 전에는 굉장히 성과가 안 좋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세계에 가장 가치 있는 값어치가 있는 회사들 가운데 하나가 급속한 여러분들 성장을 보이는 시장 가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 3조 애플이 여러분들 거의 한 2조 한 8천억 7천억 정도 되고 엔비디아가 이제 2조 거의 가깝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흔히 상하는 알파벳 유튜브나 구글이 여러분들이 2조 조금 남았고 아마존이 잊었고 메타가 이렇고 테슬라가 이런 거죠 소프트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가장 시장 가치가 비싼 회사네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이 지나치게 비싼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분모는 수익 그 다음에 분자는 가격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 엔비디아가 한때 여러분들 수익 대비 가격이 60배나 이건 너무 비싼 거죠 대개 이제 상장 기업들 가운데 괜찮은 기업들이 15에서 20 정도 되는데 여기 s&p 기업들 보게 되면 대개 20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익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 파 라고 하죠 파 price to earning 이것이 이제 상당히 낮아졌네요 30배 수 정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를 보고 수익이 계속 더 높을 거니까 상당히 싼 편이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가지고 2022년도에도 60배 됐는데 싸다고 본 거죠 어쨌든 엔비디아에 투자했던 한국분들도 꽤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엄청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언어장벽이나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깨지는 거죠 이거 이제 방송하면서 구글 번역기를 써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번역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죠 사례를 많이 다룬 거죠 그런데 다 칩이 이제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되시고 자 이런 미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성장 이게 여러분 한 번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야 미국이 여러분 주식이 전 세계 주식 총액의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1901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5%밖에 안 됐거든요 곧 71년도에는 60년대가 가장 한금기였네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또다시 해계문의를 장악하는 그런 행동 아주 여러분 좋은 그런 지표입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페르키라 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00년 후에도 생존할 기업이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가가 오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회사가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지만 증정하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계속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제 9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 나와가 지금까지 건재하잖아요 그런 기업들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지이라는 기업이 그렇게 오랫동안 영광을 누렸지만 지금은 별 볼일 없는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 50년 앞을 보고 30년 40년 50년 앞을 보고 여러분 투자를 할 때는 개별기업 투자보다는 펀드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그럼 펀드를 하게 되면 40개나 100개나 200개의 기업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운영을 하니까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님이 주식 투자 뜻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되죠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식 시장이 너무나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개별 주식 투자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하는 데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네 토요일이 됐으니까 바쁜 분들은 그거 하시더라도 강구하는 이름 잠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선거 방송 여러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이제 자주 소개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킹덤북스에서 나왔고 김동주 교수께서 여러분들 지필한 아주 잘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이런 책은 아마 그분이 다시는 못 쓸 거예요 한참 글을 이런 두꺼운 글을 쓸 수 있는 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의 시리즈 그 다음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이제 다섯권 서적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